고사2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날려줄 거라 믿고요. 재밌게 잘 보고 가겠습니다. 제가 고사1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. 그 느낌을 이어받아서 고사2도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. 고사2 화이팅! 기대한 만큼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요.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. 고사1 때도 응원하러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. 영화 정말 무서웠으면 좋겠어요. 고사 화이팅!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도 재밌게 보러 가겠습니다. 고사2 화이팅! 영화 재밌게 볼 거고 대박났으면 좋겠는데 화이팅 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사 대박났으면 좋겠고 정음이도 이 영화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! 영화 잘 되시면 좋겠고요. 승하 언니 영화 재밌게 잘 보고 갈게요. 오른쪽도 좀 봐주세요. 네, 고사2 너무 기대했었는데 잘 보고 가겠습니다. 대박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무서워요. 너무 깜짝 놀랐고. 보사 대박나세요? 파이팅! 재미있는 이번 여름에 기대되는 동영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무서워서 조금 덜 때면서 왔어요. 너무 재미있게 잘 봤어요. 대박나서 좋겠어요. 보사 화이팅! 보사 2 대박나시고요. 저희 치마는 많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. 화이팅!